고요하던 산 중턱에서 여성의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성의 발목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여자가 울면서 절규하는 가운데 한 남성이 나타나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남성이 그녀의 다리를 살펴보고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짓는데요. 그날 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태호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충북 괴산에 사는 유태호라고 합니다. 시골에서 밭을 읽으며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죠. 저희 부모님 아내 그리고 정겨운 이웃들과 매일 함께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제 아내 마일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된 만큼 많이 사랑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 아내는 저보다 많이 어립니다. 무려 15살이나 어려요. 어디 가면 도둑놈 소리 듣기 딱 좋은 나이 차이죠. 제가 40대인데 아내는 서른도 안 됐으니 세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날지 가늠이 가시나요? 원래 저는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관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그래도 저는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사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여자 만나는 일 제 인생에는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마일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또 한 가지 사실을 밝히자면 저는 초혼이 아닙니다. 마일리와의 결혼은 재혼이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된 전철을 저는 몹시도 사랑했죠. 아이들도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서울에 살던 시절 제 직업은 변호사였습니다. 남부러울 게 전혀 없는 아름다운 삶이었죠. 하지만 인생은 한치 앞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가족 여행을 떠났던 어느 날 참혹한 사고를 겪었어요. 그때는 여름이었죠. 저희 가족은 물놀이를 하러 갔습니다. 사고가 있었는데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엄청난 자괴감과 자책감에 시달려 힘들었어요. 괜히 제가 가족 여행을 물가로 가자고 해서 괜히 여행을 가자고 해서 가족들을 잃게 됐다는 생각이 제 온몸을 지배했거든요. 가족을 한 명도 아니고 전부 잃는 경험은 사람을 패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로 많이 사랑해서 더 없이 행복한 가족이어서 더 힘들었죠. 점진적인 고통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충격이 단숨에 저를 덮치자 저는 그만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변호사 이를 때려치우고 집에만 틀어박혀 술만 마셨죠. 그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걱정된 부모님은 저를 돌보러 계산해서 서울까지 오셨죠. 그때까지 저는 부모님과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궁핍하기도 했고 특히 아버지에게는 혼이 많이 나서 감정의 꼴이 깊었죠. 악착같이 공부해 변호사가 되었던 저는 아버지의 직업인 농부를 폄하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사이는 점점 더 나빠졌는데 아버지가 저를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였죠. 그때 저는 아버지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더라면 저도 아내 아이들의 딜을 따랐을지도 몰라요. 어느 정도 다시 사람 구색을 갖춘 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번듯한 직업을 등지는 걸 아쉬워하실 법도 한데 그런 내색 전혀 없이 너만 괜찮아지면 뭐든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부모님이 계신 마을로 갔지만 집은 따로 구했어요. 그렇게 부모님 가까이에서 살면서 밭을 관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작물에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작물을 키우면서 치유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부모님의 밭에서는 옥수수를 재배했는데 그 일을 도우면서 저만의 밭을 가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채소만 키우고 싶지는 않았고 저는 관엽식물이나 꽃에도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나만의 정원을 가꾸며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게 저의 꿈이 됐어요. 귀농 후 몇 달이나 흘렀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식물 마니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열리는 식물 관련 행사는 다 찾아다녔죠. 나쁘게 말하면 현실도피 같기도 했지만 무언가에 열중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더군요. 불쑥 떠오르는 기억에는 가슴이 아팠지만 식물에 몰두하면 그때는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국내를 휩쓸고 난 뒤에는 해외까지 나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국내가 지겨워져서는 아니고 제 마음에 쏙 든 박람회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해외에 안 나간 지도 오래됐고 여행다운 여행을 조만간 떠나야겠다 계획하고 있었던 터라 화끈하게 플로리다잉 티켓을 끊었습니다. 저는 거의 10년 만에 해외로 떠났습니다. 오랜만이라 그런지 설레더군요. 혼자 여행을 떠나니 하늘로 간 가족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파서 잠시 눈물을 훔쳤다는 것은 비밀입니다. 긴 시간 하늘을 날아 도착한 플로리다는 역시 유명 관광지답게 아름다웠어요. 여름에 열정이 가득한 만큼 덥기도 했지만 몹시 좋았습니다. 박람회 당일이 되기 전 나름 관광을 즐기면서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사두었죠. 그리고 당일 박람회장에 갔는데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완전히 북새통이었죠. 싱그러운 풀내음 꽃내음이 가득해서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여러 부스를 돌아다니며 제가 한국으로 가져갈 종자를 골랐어요. 하와이 꽃이라고 하면 모두가 연상하실 그 꽃의 이름은 플루메리아라고 하는데 이때 홀딱 반해버리기도 했죠. 유칼립투스를 발견했는데 이건 사실 개인이 키우기 쉽지 않은 식물이에요. 하지만 식물 마니아로서 더 난이도 높은 식물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키우기 어렵지만 그만큼 아름다워서 재고가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냉큼 사가려고 했는데 웬 아가씨가 제 앞을 가로막고 먼저 사가버렸습니다.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죠. 박람회장을 나왔을 때 저는 양손이 묵직했어요. 이제 이걸 숙소에 두고 남은 며칠 동안은 온 김에 관광을 하고 돌아가야겠다 생각했죠. 저는 문득산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플로리다 하면 바다인데 바다는 지겨울 정도로 밖고 미국산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혼자 여행 중인 만큼 내 마음대로 하자는 생각으로 주저없이 빌린 차를 타고 산으로 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얼마 없어서 좋았습니다. 자연을 만끽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었죠. 한국의 산과는 또 다른 인상을 주더군요. 정경이 내려다 보이는 중턱에 서서 온 세상을 눈에 담고 하산하고 있던 중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웬 여성분이 쓰러져 울고 있는 거예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녀가 누군지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녀의 발치에는 뱀이 기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종아리를 물렸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남은 이빨 자국을 보고 독사인지 일반 뱀인지 알 수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독사에게 물렸더군요. 어릴 때 저도 뱀에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워낙 강렬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죠. 일단 여성분을 눕혀서 안정시키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을 때는 독이 다른 부위까지 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서 저는 제 옷을 찢어 여성분의 허벅지를 꽉 묶었죠. 그런 뒤에 얼른 데리고 내려가서 제 차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를 한 다음에야 알았는데 박남회장에서 봤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노리던 유칼립투스를 먼저 가로챈 그녀였죠. 워낙 연예인처럼 예쁘게 생겨서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일리였죠. 마일리의 상태가 좋아진 것을 보고 저는 이만 병원을 떠나려고 했는데 그녀가 저를 붙잡더군요. 병원비까지 내주셨는데 답례를 하고 싶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물러서질 않더라고요. 계속 매달리길래 저도 한사코 거절했지만 젊은이는 이기기 힘들어요. 결국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일단 일이 있다면서 자리를 떴고 여유롭게 관광을 더 즐기다 갈 참이었으나 부모님이 얼른 돌아오라고 하셔서 토 달지 않고 빠른 비행기 편을 예매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처음 보는 계정으로 메신저 연락이 와 있었어요. 마일리였죠. 어디예요? 오늘 좀 봤으면 해요. 난 한국이에요. 처음에 마일리는 놀라더니 한국에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괴산해 있다고 말했죠. 이후로 더는 연락이 오지 않길래 저도 신경 안 썼습니다. 박람회에서 사온 씨앗을 신고 다른 작물들 가꾸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었죠.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눈앞에 마일리가 나타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꿈을 꾸나 싶어 제 뺨을 때려보고 허벅지도 찔러봤는데 너무 아팠습니다. 현실이었다는 거죠. 여긴 왜 아니 어떻게 온 거예요? 이런 경우는 생전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왔냐고 하니 저를 보러 왔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계산까지 오는 건. 그러니까 왜? 반했어요. 뭐? 서른도 안 돼 보이는 어린 여자가 이러니까 정말. 난감했습니다. 머나먼 미국에서 한국까지 와준 건 고마웠지만 미안하지만 그 마음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마흔을 넘긴 나이였고 마일리는 20대 중반밖에 안 됐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마일리는 제 거절을 거절하더군요. 계속 들이댔어요. 참다 못한 제가 세게 말을 하고 모질게 굴어도 도통 꺾이질 않는 겁니다. 부모님도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됐죠. 마일리가 한국말은 서툴렀지만 성격이 싹싹하고 밝아서 부모님이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마일리는 부모님을 자신의 편으로 만든 거예요. 제 마음은 대쪽 같았어서 3개월이 지나도록 그녀를 거절했지만 그녀에게도 슬슬 한계가 왔던 것인지 제 말을 듣고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마일리를 향한 제 마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시간이 흐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턱시도를 입은 신랑으로서 예식장에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제 모든 사정 과거사를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런 건 하등 상관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말 웃긴 건 부모님의 입을 통해 듣기 전까지 마일리는 제가 30대 중반 정도나 된 줄 알았다고 하네요. 그보다 훨씬 나이 많은 아저씨인 걸 알았지만 역시나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일리가 제게 반한 순간만큼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나요. 여자들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반려자가 생기자 몹시 행복했지만 하늘로 떠나보낸 가족들에게는 정말 미안했어요. 그들 없이 내가 행복해도 될까 하는 생각에서요. 이 말을 전처가 들었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산 사람은 살아야 해, 여보. 그 여자애 구해준 거 정말 잘했네. 꼭 행복해.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감동적인 사연,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